안녕하세요 휠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땀냄새라든지 악취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EM활성액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EM은 유효 미생물, 굉장히 친환경적인 물질이에요. 일본의 학자가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쓰이는 분야는 농업 분야에도 쓰고 있고 저는 가끔 화초에도 뿌려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액을 쓰지는 않고 섞어서 쓰게 되는데 저는 안개분사기 굉장히 얇게 분사가 되요. 그래서 누르시면 굉장히 얇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원액을 물에다가 두 개에 9,000원 줬고 두 개에 쿠팡에 8,000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원액을 여기다 뿌려서 이렇게 얇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안개분사기를 통해서 운동을 마치고 나면 옷에다가도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에다가도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무엇보다 자연 친환적이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든가 냄새 제거에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손에다 가끔 뿌려주기도 해요. 일단 굉장히 자연 친환적이기 때문에 안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닦아주셔도 되고요. 안경은 구매하시게 되면 두 개가 오게 되니까 에탄올, 에탄올 이용하시면 안경을 닦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안경은 EM을 쓰셔도 되고요. 에탄올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깨끗하게 안경이 닦입니다. 집에서 쓰실 때는 설거지할 때 쓰셔도 되고 도마, 행주 이런 거 소독할 때 쓰셔도 되고 세탁기에 넣으셔도 되고 상당히 무엇보다 자연 친환적인 물질이고 한번 사놓게 되면 굉장히 오래 쓰니까 보통 희석은 50배, 100배 쓰시기 치시는 거니까 하나 사놓으면 오래 쓰게 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미생물이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조일로부터 6개월 되어 있네요. 여기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취제거 및 냄새제거 이런 데 쓰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EM 활성화행입니다.